조건부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조건부 서식 출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A3부터 H24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A3부터 H24 영역에 대해서 주문 일자에 가서 월의 데이터가 5월에 해당하고요 할부 기간에 가서 6 이상 12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월의 데이터가 5와 같습니까 할부 기간이 6 이상 12 이하라는 조건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는 등호 입력하시고 AND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월의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MONTH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주문 일자에 가서 A3에 가서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요 A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그 값이 5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 할부 기간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H3을 선택하고요 H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 번 H3을 선택하고 F4,F4 눌러서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12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6 이상 12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맞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요 C3부터 C24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 가셔서 중복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값을 선택하시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서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할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F3부터 F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상위 하위 규칙 선택하시거나 또는 잠시 치수 한 번 누를게요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하셔도 돼요 새 규칙도 가능하시고 또는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평균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평균 초과를 클릭하시고요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가 있다면 연한 빨강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강조 결과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F열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를 봤더니 제가 E열을 선택해서 잘못된 조건부 서식을 지정했습니다 이럴 때요 범위를 수정하고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범위를 지정하셔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가셔서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선택하시면 현재 범위를 지정한 영역에 조건부 서식 적용하셨던 거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F3부터 F24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에 평균을 초과한다 그 다음 연한 빨강으로 채우겠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건부 서식을 지우실 때는 첫 번째 지정한 거와 두 번째 지정한 거 모두 삭제하겠다 라고 하시면 조건부 서식의 규칙 지우기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셔서 서식을 적용하셨던 조건부 서식을 선택하고 규칙 삭제를 통해서 조건부 서식 적용하셨던 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에서 범위를 잘 확인할게요 G3부터 G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3부터 G31을 선택하신 다음 규칙 유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부 서식에 이제는 새 규칙을 꼭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규칙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시고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소 값을 100분위 수를 이용해서 10부터 최대 값은 100분위 수를 이용해서 90까지 그 다음 서식은 막대 모양을 채우기 할 건데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할 거고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이용해서 색깔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하신 내용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출제 유형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D3부터 D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가셔서 규칙 유형을 셀 값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오셔서 아이콘 집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아이콘 스타일은 별 3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워진 별은 숫자로 오른쪽의 종류를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로 바꾸셔서 80이라고 입력하시고 반이 채워진 별은요 다시 숫자를 이용하셔서 8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들 중에서 6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숫자의 값이 80 이상인 데이터는 채워진 별 그 다음 65 이상인 데이터는 반만 채워진 데이터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3부터 C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셀 값을 기준으로 선택하신 다음 아이콘 집합을 선택합니다 아이콘 스타일은 문제에서 5가지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셔서 5가지 원 흑백을 선택하시고 채워진 검정색 원은 90% 백분율로 90 이상이라고 숫자를 수정하시고요 4분의 1이 흰색인 데이터는 90 미만들 중에서 우리는 70 이상이라는 조건을 값을 입력합니다 그 외에는 기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현재 입력된 값의 90% 이상은 채워졌고요 4분의 1 원은 70% 이상인 데이터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조건부 서식은 문제의 기본 작업에 출제가 되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기본 작업에 출제가 되고요 아까 하셨던 출제 유형 두 번째 세일 강조부터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을 표시하셨던 조건부 서식은 매크로 문제나 또는 분석 작업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검사 버튼을 지속해 보겠습니다 로봇s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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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봇s봇s블봇s블봇s블봇s블봇srl